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SK토닉스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으면서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갭이 뜨고 그렇게 쭉 밀려버리는 현상이 나와버리다 보니까 전일 대비해서는 종목분들이 올라간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다 오늘 아침 대비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건데 코스피가 1.18% 상승 코스닥이 0.26% 상승 해줬구요 이 와중에 코스피 시장은 양매수 1조 3천억원 코스닥은 외국인 1,100억 매수 해줬어요 이 와중에 선물 시장은 상방이었구요 다른 선물은 그다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아주진 않았습니다. SK이터닉스는 플러스 2.16% 정도 상승을 해줬구요 프로그램 매수는 15,000주 정도 들어와줬으며 토스에서 67,000주 매도 신앙투과정권에서 12,000주 매도였습니다. 메이저들의 좀 주도적인 움직임과 포지션 자체는 나와주지 않았다 라는 점 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부분을 제외로 하고는 사실 딱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았어요. SK이터닉스는 기본적으로 이슈가 좀 하나 있죠 어떤 이슈가 있죠? 에너지 분산법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울 부산 전기요금 달라진다 이제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근거를 담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6년도 부터는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구요 어느정도 송전 비용 등 원가 요인에 반영을 해가지고 S&P를 우선 지역별로 차별화 한 다음에 어느정도 단계적으로 일정을 좀 제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분산법의 최대 수요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 SK이터닉스입니다. 에너지 분산법의 최대 수요의 기업 SK이터닉스 이건 그냥 암기하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 기업이 최대로 수요를 받는 특별법이 드디어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이터닉스가 여러분 연단위 기준으로 조단위 매출 증가에 예상치가 잡혀지고 있어요. 그만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 해상풍력특별법 마저도 통과되게 되면 우리 SK이터닉스는 수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수혜를 받아줄 수 밖에 없죠. 국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하면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죠? SK이터닉스입니다. 왜? 국내 해상풍력 1위 기업은 어디죠? SK이터닉스입니다. 제가 봤지 뭐 사이비가 웃겨주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게 팩트입니다. 대한민국은 규모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에요. 신재생에너지가 말이 안될 정도로 부족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쪽 분야에서 바로 SK이터닉스에요. 해상풍력이구요. 그거에 대한 법안이 사실 통과가 되지 않은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분들께서 일을 안하신거죠.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가 없이 일을 안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런 법이 딜레이가 됐다만 이번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통과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SK이터닉스는 충분히 그에 맞는 수혜를 또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국가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맞춰주는 기업분들은요. 기본 베이스가 우상향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SK이터닉스 또 유의미한 가격 구간에서 현재 양봉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며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 자체가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되구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겁먹고 뭐 매드 포지션을 잡고 그러실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홀딩 포지션 유지하고 여기에서는 물량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볼 수 있을만한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며 금융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분제TV 주도주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저희가 무료체험 일주일 목표수익 25%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실제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 소신 알림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SK이터넥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구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